또 있다 클라우드 됐다. 우리 오케이 드디어 이긴다. 잠시 중단 상태네요. 시원하게 물총 가겠습니다 이모판. 이게 엠포거든요 엠포. 오 심장련님 올만뇨 어서오세요. 아 득득이 어 서사연이 오셨네. 호빵클랜이요? 본적은 들어본적이 있는거 같은데 저도. 저도 옛날에는 잘 모르시는 클랜이 있었어가지고 이거 괜찮아 이거. 이거 거의 엠포야. 엠포. 이거 반도 많이 없어. 뭐야. 어 아깝다. 이거 좋습니다 이거. 물총 이거 쓰세요. 이거 있으신 분들. 개인적으로 엠포보다 잘 맞을 때도 많음. 이게 생긴 것도 그렇고 뭔가 일시선으로 탄이 나가는 느낌이야. 왜 올필 쏘는가 뭐야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이건 못쓰지. 아니 그래서 나는 생각한게.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만약에 내가 방을 파잖아. 그러면 내가 있는 방은 동물총이랑 물총은 좀 가능하게 할까 싶다. 원래 애초에 금지할 이유도 없고. 동물총이랑 물총은 재밌잖아. 또 여름철인데 시원하게 쏴야지. 근데 내가 방을 파는 날이 적다는게 함정이긴 해. 아군이 패배하셨습니다. 아군이 패배하셨습니다. 이게 모든 게임할 때 스트레스를 사실 배제할 수 있다면 배제를 해야 재밌는 게임이 나오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는 총캐자유. 그 다음에 맵 다 하는거 있죠. 올랜덤. 그런 방들이 사실 진짜 재밌긴 해요. 진짜 순수 재미로 따였을 때는. 물론 이제 공방 빡빡도 승부역의 세계가 좀 재밌긴 한데. 조다랑 좀 다른 맛이 있죠. 아이고 그늘. 그리고 오늘 제가 마인드를 조금 가볍게. 가볍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한 번 더 느꼈습니다. 공방에서 대도 안 한. 그런 어떤. 트러블에 휘말리는 것보다는. 그래서 지금. 방제를 원래. 아 일부 총캐자유 방으로 방제를 할까? 할래 했다가. 다시 공방 할래 했거든요. 근데 공방 방이 마침 없었어. 그래갖고. 여기를 들어왔죠. 공벽분들 잘하시네. 그러면 방법이지. 바로 어택한다. 어택당. 다시 공방. 하나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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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그야 어째피 그게 게임이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우 그리고 이런데는 그 막 채팅으로 있죠 분탕치시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 게임 좀 이용하는거 좀 재밌게 해야되는데 그죠 어어어 뭐야 나와있네 뭐야 나와있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맞아맞아 더워서 그런것 같아요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짜증짓수가 올라가니까 더우면 아군 무형 깐돌개피 우와 지엿새게 막았네 근데 일반 공망보다 여기가 더 빡센거 같은데 웬만한 공망보다 캐릭터가 되게 빨라 근데 눈앞에서 막 톡톡톡 움직이네 요즘은 대놓고 쓰는 핵은 잘 없죠 바로바로 또 권고를 하니까 또 몰래 쓰는 뭐 위치핵 같은 건 있겠죠 자 공방식 쿠핑 들어가자 오우 신중하시네 나이스 호사연.. 호사연님도 여캣이네요 하이힐 신고 고점치시네 발목 다 나가겠다 하이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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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차 미똥님 어서오세요 아아 그거 어떻게 했더라 그거 일단 혹시 그 엔비디아 재판 가셔가지고 그 전체 화면으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화면 설정에서 그렇게 됐던가 사파레 머사유 어우 치즈에 머사유 애벌레 나있다 3개 애벌레는 단백질 이죠 아아 잠깐만 소화기 형 미안해 소화기 형 미안해 아아 손에매 미안해 됐다 우리 오케이 드디어 이긴다 봐봐 야 민아 2승 조퇴했지 내가 네네네 일단 엔피 대화 지역판에서 그 화면 설정 거기서 전체 화면 한번 먼저 해보시고 그거 아니면은 그거 어떻게 했더라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? 맨날 한 주기적으로 1년마다 한 번씩 듣거든요 까먹어가지고 어 왜 턴이 안보여 이 물총이 진짜 좋아요 근데 제가 공방에서 됐다면 이거 썼을 겁니다 아 근데 형님 아이디가 너무 야하시네 아 이거 뛸랬는데 우리 큰... 없구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폭탄이 미스트레인지 조심 어? 어? 뭐야? 누가 서랬어? 6대5 오히려 좋아 6대5 오히려 좋아 없나요? 어 LAURA 10대5 오히려 더 좋아 10대5 오히려 더 높은zy 10대5 오히려 더 높은 거 10대5 오히려 더 높은거 있을까? 5대5 오히려 비치 5대5 오히려 더 높은 건 나 커피 한 잔 좋아보치 감사해요 유니 나이스 나이스 와 초파형 빠꾸어 주다 안돼 아 삼십시켜서 끝나냐 아 하필 자기 세명 있었노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오호 울산군 어서오고 하지만 여기서 깐돌이형이 3대1 세이브를 한다며 자 샷 물총이 좋긴 좋구나 와 210%인데 6800점 자 샷 이승 이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